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여름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3660번 이구요 이거는 그 민트 샤벤 님이 무늬 비스티에 뜨신 이태리 꼬부리 면사 1가닥에 가는 센 존 2가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4.5mm로 저는 편물을 떠 봤는데 3mm 에서 4.5 까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서크 이태리 면사는 좀 짙은 빨간색이고 가는 센 존은 약간 밝은 톤으로 섞어서 이렇게 좀 밝은 부분과 짙은 부분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꼬불이 특유의 그 꼬불꼬불은 예 그게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해서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61번 이구요 이거는 멜란지 그린색하고 갈색하고 곤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곤색은 2가닥이 들어갔구요 그래서 가는 센 존 4가닥이 들어간 거에요 여기에 들어간 그린색이 완전 이제 솔리드 그린색이 아니고 멜란지 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의 차이인데도 좀 달라요 완전 그린색 솔리드가 들어간 거 하고 이렇게 멜란지 톤이 들어간 거 하고 또 다르더라구요 이렇게 갈색하고 곤색이 둘이 두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세련된 느낌인데 거기에 그린 빛이 살짝 들어가니까 요렇게 섞어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62번 저는 이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제가 좀 인견이 많이 들어갔다는 두 컬러가 있는데 스카이블루 하고 짙은 흑보라색 하고 그 두 개가 들어가서 광택이 좀 일반 센 존보다 조금 더 나구요 그리고 갈색하고 곤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곤색 센 존 3 4 1 5번 있죠 이제 곤색 센 존이 없어서 지금 감아져 있는 3 4 1 5번도 이제 재고는 예 그게 다 에요 곤색 센 존도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멋있는 색감인 것 같아요 떴을 때 요런 느낌 여기에 그 스카이블루 색 있잖아요 이 스카이블루 색이 좀 강렬 하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되게 세련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들어간 스카이블루 색하고 흑보라색을 주홍색하고 매치를 시킨 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도 되게 멋있는데 요 색감도 되게 멋있는 색감인 것 같아요 네 스카이블루 하고 또 뒤에서는 그 흑보라색이 좀 강렬하게 받쳐 주면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컬러들은 사실 영상이나 사진에서 예 알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어쨌든 예 예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멋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영상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원하시는 색상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셔도 그냥 실영상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로 봤을 때 하고 또 떴을 때 하고 느낌 다르고 옷으로 떴을 때 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옷으로 떴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